4월 네티즌 어워즈의 남자 가수상 경쟁이 박지현과 손태진 사이에서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현진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14일 오전 0시 20분 기준으로 박지현은 7만 8,061표를 얻어 30.9%의 득표율을 기록 중이며 손태진은 7만 6,372표로 30.3%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어 두 사이의 격차는 1%포인트도 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팬들의 열정 그 뜨거운 심장의 고동 이번 투표는 이달 초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팬들의 열정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두 가수 모두 각자의 매력과 뛰어난 음악적 재능으로 많은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치열한 경쟁은 두 스타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만 클럽 가입 가능성 이번 경쟁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두 스타 모두 이달의 페이스를 감안할 때 10만 클럽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0만 클럽은 네티즌 어워즈에서 최고 인기 스타에게 주어지는 영예로운 자리로 이는 가수가 얼마나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최종 승자는 누구? 박지현과 손태진 사이의 이 격전은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두 가수 모두 강력한 팬덤을 바탕으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으며 이번 네티즌 어워즈에서 누가 최종적으로 남자 가수상의 왕좌에 오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티즌 어워즈는 팬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투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가수의 인기가 얼마나 뜨겁고 지속적인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박지현과 손태진 두 스타의 팬들이 어떤 열정을 보여줄지 지켜보는 것도 이번 경쟁의 큰 볼거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의 무kin implic기 때문에 lockdown 1시간 운동